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8일이고 수학적 이론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 세번째 동영상으로 고베이 법칙 두번째고 멱집합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02 수형도 그리기 두번째 고베이 법칙 1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제 동영상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청하지 않으시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했던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 거를 또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야 강의가 진도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영상을 꼭 보시고 더보기를 누르면 소스코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링크를 누르면 소스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고 다운로드 폴드에서 압축, Extract Here 해서 압축을 풀고 이거를 3으로 넣습니다. 3. 이걸 이렇게 3으로 넣고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하고 작업 폴더, Math2Algorithm 폴더를 엽니다. 세번째 파일을 Multiplication을 열면 이거 우리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꼭 꼭 시청하시고 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연속성이 연결되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제가 천천히 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테스트 부분은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이전 파일 다운받으면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지우고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Multiplication Base 1을 만들었고 이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에도 Multiplication Base 함수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벡터 엘리먼트를 하나 받고 두 개를 받아서 곱하는 거고 이거는 벡터 두 개를 받는데 벡터 두 개를 받는데 이 컨디션을 줬잖아요. 조건을 줘갖고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계속 연결해 나가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템플레이트고 Type Name Element Type은 똑같고 Return 또 Auto고 함수 이름 또 똑같습니다. Multiplication Base 이걸 제가 더 확장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아니면 제가 이거 함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Multiplication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td 벡터를 쓰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std 벡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벡터 속에 벡터가 들어가고 벡터가 들어있는 것을 파워셋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td 벡터의 엘리먼트 타입에 컨스탄트하고 이걸 b로 넣습니다. b.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워셋과 파워셋과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파워셋입니다. 파워셋 result의 메모리를 미리 할당합니다. Resolve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어떤 크기로 해야되냐 그러면 파워셋의 사이즈 곱하기 이 b의 사이즈를 곱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곱해서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4 해갖고 5로 lvalue 레퍼런스로 잡습니다. 이 파워셋에서 이거는 집합의 집합입니다. 집합의 집합에서 집합 하나를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고 파워셋 이렇게 하나를 꺼냈어요. 이렇게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하고 5로 해서 이거는 원소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b 집합 b에서 b가 집합이거든요. 집합 b에서 소문자로 된 것은 다 원소를 나타내고 대문자로 나타낸 것은 파워셋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문자로 된 것은 다 집합입니다. 5로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는데 어디서 복사를 하냐 p에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 개체를 하나 더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lvalue 레퍼런스잖아요. 여기는 lvalue 레퍼런스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 복사를 하고 a에다가 in place back 맨 끝에다가 b를 집어넣습니다. a의 맨 끝에다 b를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a를 다시 result 이거 결과잖아요. 결과 우리가 우리가 반환할 거 in place back 합니다. in place back in place back 에서 a를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별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result 이렇게 그죠? 그죠? 여러분이 이거 배울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sdd cout 이렇게 하고 power set 이렇게 하고 이제 power set을 이렇게 화면에 때려봅니다. 출력해 봅니다. sdd and here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sdd cout 해갖고 p 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p sdd and here 여기 뭐 탭을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탭을 하나 넣고 이렇게 그러면 아 p가 이게 뭐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고 여기 a와 p는 똑같으니까 이거 끝에다가 이 b 원소를 하나 집어 넣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쉽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거는 일단 이렇게 디세이블 시켜놓을 테니까 디세이블 시켜놓을 테니까 디세이블 시켜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걸 이네이블 해갖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 되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합니다. void test power set multiplication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sdd vector 하고 e는 계란입니다. 계란 1개 0 1 2 그러니까 계란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egg으로 나타내겠습니다. 0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고 1은 하나만 선택하겠다는 거고 2는 두 개를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sdd vector f 는 fruit입니다. 0개 1개 2개 3개 이거는 이제 fruit 이렇게 할게요. fruit 그 다음에 sdd vector v vegetable 0 1 2 3 이 개수가 많으면 줄으셔도 됩니다. 디버깅 할 때 베이지 top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o로 e f 두 개를 먼저 곱합니다. 어떻게 곱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 multiplication base 앞에서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두 개를 만들어서 result 가 power set을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e 와 f 이렇게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모르게 쓰면 sdd cout 이렇게 해갖고 ef 뭔가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ef f sd and l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저는 이거를 disable 시켜놓겠습니다. o로 그 다음에 efv 그러니까 egg이랑 과일이랑 vegetable 모두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릅니다. 지금 금방 만들었잖아요. multiplication 그죠? 제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차차 근데 이거는 multiplication을 보면 여기에 파워셋이 들어왔잖아요. 첫번째가 파워셋. 파워셋은 뭐냐면 벡터에 벡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벡터에 벡터거든요. 여기 팝업창을 봐봐요. 벡터에 벡터잖아요. 앞에 sdd 벡터 나오고 뒤에 또 벡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egg이랑 과일을 선택한거 그 다음에 vegetable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sdd cout 이렇게 하고 efv 이거를 출력해보면 되겠죠. 그죠? 전체 다 출력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꽝 때라는 겁니다. 화면에 그래서 efv sdd and l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개수는 몇개인가 sdd cout 해서 total count total count 전체 개수는 몇개인가 이런거죠. 그죠? efv의 전체 개수는 siz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sdd and l 조립 방법이 각각의 이제 선택했으니까 각각의 선택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출력하면 되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 포오로 뭘로 할까요? 쿠킹이니까 C로 할게요. C는 어디서 꺼잡아내야 되죠? 이거는 파워셋이잖아요. 제가 대문자로 쓰는 거는 다 집합이거든요. 이거는 파워셋이야. E, F, V는 파워셋이고 C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sdd, cout, recipe니까 R로 하자면 recipe. recipe, 그죠? R을 여기다가 때려보는 겁니다. R, 아이고. R은 recipe지, 그죠? R, sdd, and r.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추를 실행하고 dir, cd, 003, multiplication, c, e, h, s, g. 참고로 sdd, c++, latest를 써야 됩니다. c++, 최신 버전을 써야 됩니다. Multiplication, .cpp, fe, m.exe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우와, 버그 없이 빌드가 되었네요. M, 이렇게, 그죠? 레시피가 쭉 나왔네요. 이건 전체 한꺼번에 뿅 때렸는데, 48까지 내려요? 48까지 맞나요? 어, 3, 4, 4, 4, 4, 4, 16에다가 3을 곱하면 48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란, 계란은 빵개, 이거, 영어 뭐죠? 이건 두번째꺼는 이제 과일이 빵개, 세번째꺼는 야채 하나도 안 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야채를 하나만 쓴거, 이거는 야채 두개를 쓴거, 이거는 야채 세개를 쓴거,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이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계를 무조건 써라. 요거를 한번더 복사를 할게요. 한계를 무조건 써라. 파워셋 멀티플리케이션, ADV, 어드밴스로 할게요. 요거를 이제, 뭐 어드밴스로 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요거에다 그냥 붙여넣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상태에서, 계란은 한개 무조건 써라. 그러면, 0은 안되죠. 그죠? 과일은, 한, 영개를 써도, 안 써도 된다. 프루트는, 무조건 두개 이상을 써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겁니다. 계란은 무조건 하나나, 또는 두개. 하나를 써도 되고, 두개를 써도 되고, 과일은 0개를 써도 된다. 그렇지만, 야채는 무조건 두개 써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두개 이상.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봅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거에요. 아니면, 이거 둘다 살려도 됩니다. 이걸 둘다 살리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한꺼번에 꽝 때린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넣는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두개를 비교해봐도 돼요. 여기다가, sed, cr, sed, and, 줄을 하나 넣어주고, 한 번 더, 실행해보면, 됩니다.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해야겠죠? clsm, 이렇게. 경우가 확 달라지네요. 처음에 거는, 연계를 써도 될 때는, 총 48가지잖아요. 연계를 써도 될 때. 두 번째 끈은 보면, 이게, 첫 번째 끈은, 계란은 무조건 하나 이상 써야 되는 거에요. 이거 1이잖아요. 1, 1, 1, 1, 2, 그죠? 계란은 무조건 하나 이상, 그 다음에 과일은, 연계 써도 된다. 이건 과일 연계잖아요. 과일 연계, 연계를 쓸 경우에, 그 다음에 베이지터블은 무조건 두 개 이상 써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 경우는 16가지밖에 안 되나요. 이해되시죠?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 설명했던 거, 이미 다 구현했잖아요. 어떤 조건을 줬어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수용도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파워셋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수용도죠. 거의 뭐 60%, 70%, 그 이상도 사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제가 이 다운로드 섹션에, 이 소스 코드를 올려놓거든요. 꼭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한 거랑,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에서 빠진 거는, 여러분이 채우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아,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그, 포워딩 레퍼런스에서, 더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취미에 맞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도 이거 지금 심플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만든 거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좀 어렵다.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맞춰서 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네이블 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셔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네이블 해서, 빌드 해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제가, 이네이블 해서 한번 해볼게요. 빌드 태네요. 이렇게, clsm.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올라가면 나오겠죠. 그죠? 생성할 때. 처음에 파워셋이 이렇게 나왔네요. 파워셋이 이렇게. 처음에 이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끝이네요. 파워셋 만들 때. 파워셋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죠? 또 파워셋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쭉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디세이블 시켜놓을 테니까, 한번 이걸 직접 만들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직접, 직접 코딩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어 zd себе 불러가야 되 generally. 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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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